자, 오늘도 헬머스 인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죠? 네. 조금 전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대한. 네. 일단 당원 투표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4%를 확보를 해서 과반을 훌쩍 넘기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고요. 예상보다도 더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대한 자체가 이 프레임이 흔들린 적은 없지만 후반에 제기됐었던 여러 논란들 때문에 마지막에 당원들 표를 잃어서 50%대 정도로 간신히 과반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60%를 둘 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둘 다 60%를 넘기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위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후보로 알려졌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18.85% 2위가 됐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14.58%를 확보를 했고 윤상현 후보는 3.73%에 그쳤습니다. 2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친윤계와 용산의 사실상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18%, 20%를 채 못 넘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득표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을 꺾으라는 특명으로 출발한 원희룡 후보로서는 좀 머쓱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를 일찍 시작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용산의 사실상의 일종의 특명을 받고 출마한 후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최종전으로 갈수록 존재감 자체가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후반에는 한동훈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의 격돌이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1인 2표제로 실시가 됐는데요. 장동혁 후보, 김재원 후보, 인요한 후보,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45세 미만의 청년 최고위원에는 진종호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한계의 후보로 러닝메이트 역할을 했었던 게 장동혁 후보하고 진종호 후보였는데 둘이 당선이 된 게 확인이 됐고 박정은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친윤계로 대표되는 인요한 후보가 최고위원에 합류를 했고요. 여성 후보로는 김민전 후보가 포함이 됐고 김재원 후보도 오랜만에 지난번 지도부 때 중간에 구설수 때문에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직을 복귀하는 그런... 김재원 후보는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넓게 보면 친윤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권력의 추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갈지를 관찰해봐야 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긴 합니다. 김재원 후보,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자리도 많이 모시고 했는데 참 어떤 정치적 생명력이 질긴 분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멀리는 친박계의 핵심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혔었던 정문석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 이준석 전 대표처럼 끌어내려지는 위험을 막으려면 최소한 선출직 최고위원의 두 명을 자기 사람으로 꽂아 넣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인데 두 명의 친한 개 인사가 최고위원이나 당선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강한 친윤계로는 인용환 최고위원이 원희룡 후보의 일종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혹은 김민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친윤계라고 해도 개파색이 아주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해보면 당분간 한동훈 체제가 외부 혹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출 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구성은 친한동훈계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2대3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하게 흔들면 또 어느 정도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약간은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구성상으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구성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 이런 쪽에 여당으로서 더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기존의 여당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자폭전대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경선이 과열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2007년에 그때도 역시 굉장히 뜨거웠던 경선으로 생각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붙었던 대선 경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경선 뒤에 다 씻김구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한동훈 후보가 당을 용산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어떤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하고 최근에는 최상병 특검 문제 이 두 가지가 용산과 여당의 관계를 가늠한 어떤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 전해진 속보를 보니까 아마 기자들하고의 만남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방식 소위 검찰이 소환당했다라고 하는 그 수사 방식에 대해서. 출장 조사. 황제 출장 조사 소위. 그렇습니다. 논란이 워낙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 눈도피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대표가 되자마자 어쨌든 기존의 방식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겠다.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용산에서 또 기분 나빴겠는데요. 그것도 용산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측 반응이 만약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선명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용산과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나가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시험 가늠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와 관련된 겁니다. 당내 인사를 새로 해야 될 텐데 사무총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 혹은 정책의 의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지명지 최고위원을 누구로 선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산과 상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용산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주는 인사들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또 역시 용산 대통령님과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요. 황제 출장 조사. 논란이 갈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검찰의 조사 방식과 형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보도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어제 저녁 채널A 뉴스에서 보도했었던 내용인데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한테 사전에 보고도 없이 대통령 배우자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조사 방식을 결정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측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온 겁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사를 중단하겠다. 즉각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미리 강조를 했다는 거고요. 중앙지검에서 미리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가는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해온 이원석 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부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조사를 안 받으려고 했다라는 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중간에 뭔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면 우리는 조사 안 받을 거다라고 중앙지검 측에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도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조사 장소도 김건희 여사 측이 내가 결정한 거고 그다음에 총장 보고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사실상 그런 요구를 서울중앙지검 측에 한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된 건데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측에서 모든 걸 결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로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사를 받다가 김건희 여사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미리 했다는 거죠. 미리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요구한 장소에서 요구한 시기와 요구한 방식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데 그리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에서 12시간 조사 그중에서 중간에 1시간 반 정도 저녁 먹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긴 조사 시간이라고 볼 수는 좀 없거든요. 그런데도 중간에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하다. 김건희 여사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중단으로 가겠다. 이런 태도로 취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 조사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는지를 좀 또렷하게 보여주는 세간에 나도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한테 소환당했다. 이 어떤 우스갯소리가 가장만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중간에 조사가 중단되게 되면 그게 이유가 무엇이었던 지간에 그럴 경우에 보통 손해보는 쪽은 소환을 당한 당사자입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생업들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출석해서 조사받는 게 좀 보냈다가 다시 부르고 하니까요. 검찰이.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이번에 나갔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끝이다. 우리는 조사받았다는 걸로 마무리 짓고 그 뒤에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태도로 읽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정말 무슨 노래같이 그대 앞에만 서면 너무나 뭐죠. 작아지는가. 네.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진 어떤 정황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어제 이것도 채널A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사 장소로 정부 보안청사, 경호처에서 관리는 보안청사를 사실상 지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검사들이 와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건물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떤 세간의 표현을 좀 빌리면 휴대폰 뺏기고 조사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인 건데 사실 저는 저도 예전에 어떤 다른 사건들로 경찰 조사도 받아도 보고 다른 정치인들의 조사 과정들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만 피의자가 휴대폰을 제출 받는 경우는 있어도 검사들이 거꾸로 휴대폰을 내고 들어가라라는 요청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상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내란다고 또 고분고분 내는 검사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렇게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사안이 그러니까 조사받고 있다는 내용이 사전에 유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거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 결정을 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사들이 오히려 검색을 당한 셈이 되는 거죠. 네. 휴대폰 뺏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위에 누군가가 서있다라는 걸로 읽힐 수가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저는 매번 임작가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게요. 이 정도 되면 검찰의 상당수는 자괴감을 느낄 법도 한데 그 검찰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이프로스라고 하는 내부망이죠. 검찰을 외부에서 어떤 검찰의 이익을 건드리면 와글와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검사들이 막 부글부글 끌어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굳이 이프로스의 반응을 비교하자면 지난번에 검사 4명이 추가로 탄핵이 됐을 때 그때 그야말로 이프로스가 뜨겁게 타올랐거든요. 송경호 부산 고검장을 비롯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백 명의 검사들이 이프로스 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야당 정치인들을 규탄하면서 검찰에 대한 탄압이다, 나를 탄핵하라, 법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다, 반원법적이다 이런 여러 비판들을 쏟아냈었는데 같은 상황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고 심문하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침탈 검사의 기본적 권한에 대한 침탈을 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내부 통신망이 조용할 수 있는가 사안에 대한 경중을 놓고 따져봤을 때 그럼 검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들의 밥그릇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검사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더 모욕적인 상황 같은데요. 아주 기본적인 권리니까요.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는 건 어떤 의회 권력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랑 기본적인 어떤 수사권 자체가 김건희 여사 앞에서 작아졌을 때 검찰은 이때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해야 되는 게 더 어떤 정당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휴대폰까지 뺏긴 상태로 그 휴대폰 뺏긴 거야말로 정말 좀 모욕적일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참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분노가 조절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 대통령실의 표현대로라면 검찰 내부의 일일 텐데요. 그 충돌 양상도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하극상으로 읽힐 수 있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사실상 문책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면 못하게 할까 봐 우회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사실상 들이받는 그런 보고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안을 수사했었던 김경목 부부장검사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조사에 반발을 해서 사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패싱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여기에 반발해서 사표를 쓴 겁니다.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화가 난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이런 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식 전해진 걸 들어보니까 감찰 지시는 아니었고요.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건 진상조사였습니다. 진상조사에서 뭐가 드러나면 감찰을 하겠다. 사전 감찰이죠. 사전 감찰이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일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원석 검찰총장의 실질적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 내지는 거기에 이어질 감찰이 어떤 실질적인 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장검사 급으로 치면 검찰총장하고 사실 맞거리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의 하위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지금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증빙이 아니겠느냐. 저는 맨 처음에 기사를 잘못 보고 사표 제출했을 때길래 그 어떤 모욕적인 수사 상황에 반발해서 난 이런 수사는 못한다. 이래서 제출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검찰에 아직도 이런 분도 계시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감찰 안 되니까 사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가서 휴대폰 뺏기고 이상하게 조사를 한 뒤에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 라고 하는 질책을 받자 반발 사표를 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저희같이 비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얘기로 좀 가볼까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청 청문회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19일에 있었는데 이때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지속적으로 송 모 씨와 이종호 씨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다. 특히 이종호 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했는데 당시 장경태 의원이 지적했던 건 뭐였냐면 사진을 두 개 들어보이면서 당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3년 3월에 해병대 1사단에서 열렸었던 한미연합 쌍용훈련. 해병대가 주관하는 훈련인데요. 그 훈련장과 관련해 훈련 참관을 하러 왔었던 송 모 씨하고 이종호 씨와 사진을 촬영한. 그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한테 이 송 씨하고 이종호 씨가 왜 한미연합훈련 쌍용훈련을 참관하러 온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임 전 사단장이 답변하기로는 뭐라고 했냐요.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초대한 적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었죠. 확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이 초대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초대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사단장 이름으로 초대장이 발송이 됐는데 무슨 사령부에서 초청을 했다는 거냐라고 추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포항 지역에 한해서만 1사단장의 이름으로 초청장이 나간 거고 포항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관련자들한테만 내 이름으로 초청장이 나간 거고 나머지 인사들 그 외에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대한 거다. 나는 모른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청문회가 있고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국회에 임성근 사단장이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서가 뭐냐. 그러니까 앞에 청문회에서 했었던 발언을 정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부 확인을 해보니까 참모를 통해서 송 씨 등을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내가 지시를 했던 게 맞다. 당시 초대장을 방해 시통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볼까요? 사실 이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가 두 명인 건데요. 임성근 사단장도 이 사안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함께 이종호 씨하고 송 모 씨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장면이 있어서 그때 장경태 의원이 두 장의 사진을 들어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에 의하면 오히려 김계원 사단장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장을 그쪽에 보냈다면 그게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계원 사령관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재해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송 모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녹취록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단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상당히 좀 가깝게 교류한 사이로 추정이 되고 골프도 여러 차례 치고 종종 연락도 주고받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요. 그럼 아무래도 김계원 사령관 쪽에서 초청을 했기보다는 임성근 사단장 쪽에서 초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 이번에 재해명을 한 내용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참모들한테 송 씨 등 6명에 대해서만 임성근 사단장 본인이 담당 참모한테 추가 초청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인사들이나 혹은 기존의 1사단에서 초청한 포항지역 인사들 외에 별도의 인사들을 딱 이 사람들만 찍어서 이 사람들 누구누구 누구는 초청을 해라라고 참모한테 지시하고 그게 결국 임성근 사단장 명의의 초청장이 돼서 전달이 됐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계속 부인을 하니까요. 이건 사령부에서 초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계한 사령관이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그랬나요? 별도 메일을 보냈다고. 별도 메일을 보내서 아니다. 완전히 거기서 딱 잘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해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참관하러 온 김에 기념사진 찍겠다고 해서 찍어준 것밖에 없는데 김계한 사령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엉뚱한 오해를 받는 상황으로 가면 본인이 그걸 당연히 끊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딱 잘라버리니까 그제서야 임성근 사단장은 맞다. 확인해보니까 내가 보냈던 것이다. 저희가 지금 청문회를 거듭할수록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는 자기가 지키고 어느 선까지는 공개를 하고 그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거나 자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말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국민들한테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자꾸 그러다 보면 이번 청문회 때 드러난 것처럼 누구 현직 검사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발각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군으로서 해병대 장성으로서 떳떳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 이미 그걸 기대하긴 이미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그분한테. 그런데 이종호 씨를 전혀 모른다고 딱 잡았다. 완벽히 거짓말한 것이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이종호 씨를 직접적으로 안다라기보다는 한 달에 걸쳐서 송 모 씨를 통해서 연락을 취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아도.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참모한테 찍어서 초청하라고 했었던 6명. 거기다 사인하면 어떻게 그걸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인적 사항이 없이는 참모 입장에서도 초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초청하는 건 불가능하죠. 내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지만 알긴 안다가 정확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만약 지금까지 그 주장에 따라서 100번 양보해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부인의 부인을 정말 어떤 전면 부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의 어떤 다른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임성근 전 사단장 본인이 이종호 씨를 안다라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폭발력 이런 거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정직하게 안면만 있는 정도라든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다든지 그런 정도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게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봤었던 바에 따르면 결국 드러나게 될 진실을 가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백을 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듯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